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원문장님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0월 지역 판례원구 민사 신탁 등 중계대상물과 중계인의 의무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1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물은 2023.224.3.27 판결입니다. 사건물은 보증금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임차인고 피고는 공인중계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인데 임대인과 공인중계사를 둘 다 피고로 한 거죠. 공인중계사만 상고를 했더니 파기환송돼서 임차인이 다시 공인중계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공인중계사인데 원고는 피고의 중계로 이사권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권 건물은 임대인 검사의 회사이고 아시아 신탁의 신탁된 부정산이었어요. 그러면서 신탁이라는 것은 소유가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넘기고 신탁회사는 그 신탁자의 수익자,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면서 소유권도 다 신탁회사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경우에 보증금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다가 여러 가지 집합건물을 만들고 나서 신탁을 해놓고 신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 그 공사대금과 수익자의 이익을 주는 거예요. 대출금을 갚는 거죠. 수익자가 보통 채권자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는 거죠.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말소하는 특약을 체결했어요. 끝까지 됐어요. 그런데 원고가 신탁 등기 말소 없이 보증금 잔금을 건설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신탁 등기와 관련된 이 사건 건물의 법률가기를 조사 확인하거나 소유자가 아시아 신탁이므로 사전특락이나 사후 승인이 없으면 임차권 대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원고는 결국은 신탁 등기 말소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차택 계약을 해지를 했지만 컨설활에서부터 일부만 말소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당대로 손해배당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미 신탁 등기를 알고 있었다면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중개 대상문에 관해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그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손해를 물어주지 않게 되는가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로 하냐면 중개인과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문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다. 그래서 중개 대상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지시해야 된다. 그리고 위반시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은 신탁관계의 설정 사실에다가 의미와 효과 임대인이 소유가 아닌 수탁자 소유라는 것이고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으면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까지 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져야 되겠죠. 이거는 의무니까. 결국은 중개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관계에 대한 확인 법적 대항력 유배에 관해 설명한 바가 없다. 이는 원고의 소유와 상당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아까 말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할 때는 이런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는 피해자가 이걸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을 합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입증을 했어요. 이거 따로 설명받은 거 없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설명하지 않은 것과 손해상의 인과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건설회사가 신탁회사에 수탁된 부동산에서 임차인 계약을 체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그 의미,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낙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까지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 설명했다는 사실을 계약서 같은 경우에 반드시 남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손해 전부를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과시상계나 책임 제한들이 가능은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점은 신탁대산이 되어있는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부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는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